네 여러분 무릎 건강 챙기시고 꽃길만 쭉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절염 이런 건가요 무릎이 떨려오네요 연골이 닳고 날아서 자꾸만 통증이 오네요 어쩌다 이렇게 아픈 퇴행성 관절염 왔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난 노화가 문제인가 봐 난 이제 하루하루가 관절염 난 너무 소중해 늘 무릎 아끼는 생활 무릎 관절염 막을 수 있어 관절염 이런 건가요 잘한다 무릎이 떨려오네요 나 떨고 있니 연골이 닳고 닳아서 연골이 닳고 닳아서 자꾸만 통증이 오네요 무릎 연골 다 닳을 때 꺼져 참고 참고 참지 마시고 잘 치료받으셔서 잘 치료받으셔서 또끼방 거래기방 효과 simply 난 이제 하루하루가 관절건강 Bogore 소중해 늘 무릎 아끼는 생활 무릎 관절염 막을 수 있어 관절염 이런 건가요 무릎이 떨려오네요 연골이 닳고 닳아서요 자꾸만 통증이 오네요 연골이 닳고 닳아서요 자꾸만 통증이 오네요